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스라엘 감독을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일부 리그 생존에 성공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야말로 천신망고 끝에 이뤄낸 잘린이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부임했을 때부터 굉장히 좀 힘든 시즌이 될 거라는 예상은 좀 했었는데요. 역대급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즌 같고.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또 지원 스텝, 코칭 스텝이 3위치가 돼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또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친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대전 하나시티즌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또 대전 시민 여러분들에게서 성원에 힘이 입어서 우리가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아픈 얘기를 하겠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있을 때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하신 뒤에 또 지난 7월에 하나시티즌 감독으로 오셨는데 또 계속해서 팀이 이기는 경기가 거의 없었어요. 이때 정말 많은 비난에 시달렸을 텐데요. 그때 심정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좀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요. 새로운 선수들하고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 또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라인업 자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면 우리가 또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조금 좀 힘들지만 좀 인내를 가지고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팬들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서 싫은 소리도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강등권으로 추락하나 하는 순간에 서서히 팀이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이기는 경기가 많아지고 특히 하위권 팀끼리 벌이는 스플릿 리그에서는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이 반전의 터닝 포인트는 어떤 점이었습니까? 아무래도 한 8월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안 좋았다가 조금 부상 선수들이 좀 돌아오고 또 우리가 그 3백에서 4백으로 포메이션을 좀 바꾸고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을 했던 게 좀 잘 들어맞았던 것 같고요. 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우리가 연승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지지 않았던 경기를 했던 것들이 그때는 좀 우리가 강등권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가문 갈수록 지금도 진행 중인 가문 갈수록 팀이 좀 안정화되는 것이 좀 보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즈는 그동안 계속 올라와서 강등권을 걱정하는 처지에만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이제는 강등권을 걱정하는 팀이 아니라 앞으로는 상위권위기에 쭉 남아서 아시아 챔피스 리그에도 좀 나가고 이런 강팀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내년도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팬분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축구는 하루아침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가 강등권을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팀의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간다, 우승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대전 하나 시티즌이 어느 위치에서 항상 그 순위 정도는 유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나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조금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내년에는 그 구단이랑 잘 상의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을 또 좀 더 보강하고 해서 안정되게 K리그 중심에 있는 팀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게 좀 팀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더 기대하고 응원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런 입장에서 넥타이를 하나 시티즌에 유니폼 색깔로 좀 매봤는데 그런 염원을 담아서 정말 내년에는 강팀으로 거듭나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